지석진 씨 나와요? 뭐야? 야, 이 형은? 어떻게 하려고 이분을 섭외했지? 이 형은 일을 못 해요. 아니,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? 나 지금 깜짝 놀랐다. 소름 돋았네. 이게 몇 년이에요? 91년 정도니까. 27년인가? 27년 정도 됐네요. 와, 오래됐네. 이 형하고는 일주일에 몇 번씩 통화하는 형이죠. 기본 30분 정도는 하는 것 같고. 길어지면 1시간 반. 왜 웃어요? 왜 웃어요? 길어지면. 길어지면 1시간 반. 쓸데없는 얘기예요. 어디야? 어디긴 어디야? 직구석이지? 직구석에서 뭐하고 있어? 뭐하긴 뭐해. 찌그러져 있지. 보통 이런 레파토리로 시작을 하죠. 통화가 거의 변하지 않아요. 재석이는 사실 동생이지만 뭔가 좀 이렇게 의논을 할 수 있는. 저의 동료고 때로는 또 친구고. 저의 친한 형. 저랑 또 평생 가야 할 형이죠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